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진섭 바빠입니다. 계속 비가 오다가 오늘 잠시 비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2차선 도로가 보이시고요. 바로 앞쪽은 회전 교차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은 양동 초등학교입니다. 2차선 큰길에서 아스콘 포장길을 따라 바로 접근하면 이렇게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여기는 전원주택 부지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도심 인근이다 보니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가를 건축해서 상가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창고라든지 도심 인근의 용도에 맞는 그런 입지의 건축물을 건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필지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일부 매매가 진행된 필지가 있고 제가 오늘은 한 두 필지 정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 보이는 입구 쪽에 위치한 이 토지입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잘 생긴 토지입니다. 이렇게 네모 단뜻하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저기 컨테이너가 놓여있는 이 토지입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우선 이 토지의 장점은 입지, 도심 인근의 토지로 보시면 되고요. 용도구역이 도시지역 내 자연 녹지입니다. 도시지역 내 자연 녹지고 지금 보면 이렇게 상수도관을 두 군데로 내립을 해서 빼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필지별로 두 필지로 나누게 되면 물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물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는 하수처리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별 정화조를 묻으실 필요 없이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인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수까지 인입이 다 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집이 한 채 지어져 있고요. 끝쪽부터 조성이 되어 있는 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토지는 양동초등학교 바로 옆쪽에 위치한 이 토지는 토지 면적은 196평 그리고 도로 지분이 10%입니다. 다른 단지에 비해서 도로 지분도 퍼센테이지상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10% 그래서 총 196평에 196평에 19.6평 그러면 대략 등기 면적은 215평으로 보시면 됩니다. 215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은 약간 남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지금 단독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평수가 크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두 분이서 이렇게 매입을 하셔서 반을 자르시게 되면 215평 도로까지 215평이니까 대략 107평에서 108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이 대략 100평이니까 여기가 지금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20평 내외 그러니까 10평 후반대에서 2층을 지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면적이 좀 작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단독으로 매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양동역과 양동도심의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도로에 바로 접해 2차선에 바로 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 토지는 지금 평당 80에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1억 7천 2백입니다. 그래서 양동 쪽에 아니면 도심 인근에 도심 인근의 토지를 찾으시는 분에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영상 내용보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평 평당 80이고 양동명 석공리입니다. 양동 도심에 이치한 토지이고 기반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입을 하셔서 허가 놓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바빠였습니다.